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1월 10일 날 월요일 날 화천대유 자산관리 짧게 화천대유 관련자들과 관련해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관련된 주요 관계자들이 대부분 다 재판의 첫 대상이었습니다. 이날 오후에 동작구 스페이스 살림에서 열린 간담회를 막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가 한 발언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첫 재판에서 화천대유의 긴 만배씨가 한 주장 들은 바가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답입니다. 오늘 재판이 있었습니까? 오늘 재판이 있었습니까?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강철 심장을 갖고 있거나 얼굴과 양심의 철판을 깔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답입니다. 오늘 재판이 있었습니까? 나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이런 발언입니다. 1월 10일 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행사합의 22부 재판장 양철환 심리를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첫 공판에서 핵심 피고인 화천대유의 김만배 대표를 변호하는 변호인 측이 그분의 지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만배 대표의 변호인 주장입니다.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기본 구조입니다.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은 성남시의 지시 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합니다. 성남시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이재명 성남시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은 성남시의 지시 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합니다.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5년 2월에 공모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화천대유 측이 대장동 사업을 따내고 막대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7개 독소조항을 대장동 사업자 선정 공모 지침 내용에 모두 다 포함시키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다시 김만배 배노인 측의 주장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 방침에 따라서 확정적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 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민간 사업자의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이며 배임의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이 같은 변호인 측의 주장은 김만배 씨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은 이재명 성남시의 뜻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한 것일 뿐이고 배임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미 김만배 씨는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비 사건에 대해서 그분의 사업 방침에 따랐을 뿐이다. 그분의 사업 방침에 따랐을 뿐이다. 분명히 그분을 지칭한 바가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김만배 씨가 언급한 그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가리킨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번에 1월 10일 날 김만배 배노인 측이 법정에서 증언한 것은 이재명 후보를 특정한 것으로 그렇게 의미합니다. 이날 공판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원일희 대변인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고 김만배는 꼴이라는 사실상의 짜백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윤 후보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실행자 김만배가 설계자 이재명의 이름을 언급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는 김만배 측의 이재명 성남시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법정 진술에 이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김만배가 작심하고 이재명을 물고 들어가는 꼴입니다. 이재명이 시켜서 다 한 거니까 이재명이 무죄면 자기들도 무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상세히 메모까지 하며 여러분이 보시는 그런 이미지처럼 지시했는데 이재명이 몰랐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김만배가 친절하게 경고를 해 준 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김만배 일당을 계속 모른 척하면 김만배 입에서 돈 얘기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했으면 돈 얘기가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미래의 권력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저렇게 이재명 후보는 담담할 수 있을까?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후보의 착사로 띄고 있는 이태교 국회의원이 조선일보의 강인성 배성규청 집헌지에 출연해가지고 이재명은 어떤 인물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답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태교 국회의원의 주장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만나거나 연대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해온 처세라든지 행수 욕설들을 볼 때 상식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은 이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다 이렇게 믿고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떤 포퓰리즘을 낸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지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런 한계 때문에 지지율이 30%대 박석근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40%를 넘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들의 도박 논란이 일자 아들은 남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자기 자식을 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불리하면 국민도 남이라고 하고도 남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은 저랑 관계가 없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안철수 후보와 같이 하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연대 얘기를 해서 보수청하고 좀 갈라놔야겠다는 그런 의도가 맹백한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참으로 이례적이고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기이한 그런 선거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거에 출마한 여당의 후보는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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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